아 으 5탑 아 얘네 시타 못들네 고폭으로 야 근데 여기 스폰은 좀 고쳐줘야 되지 않나 여기 혼자 삐딱하게 스폰 드냐 섬 위치를 살짝 올리든가 아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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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케이크 세베리크 타면은 코토부스키 스키 뭐야 시타 낼 수 있어요 으 으 으 예 시타가 35 미리라 심지어 되게 느긋하게 여기 다 발려 있어서 으 으 으 으 아 으 고풍나라인데 얜가? 에메랄드 피탐 10키로 안되겠지? 먼저 보내야겠다 다시 됐구나 아 왜이렇게 둔한거 같지 뭔가? 선회하고 이런게 공습? 사거리 안되 왜이래 이거 아 이거 줌 바뀐거 너무 거슬려 그냥 무난한 경손인거 같은데 얜 왜 체력이 이모형이냐? 어 나 포격경 못찍었나? 와 이 노래 진짜 얼마나 듣는다 참 뒤로 가야겠네 에메랄드 연막 없죠 리엔더부터 생기나? 나도 이거 쓰고싶은데 지금 사거리가 10키로야 10키로 여기 오려놓으면 될거 같은데 아 연막있구나 저렇게 해야만 안될텐데 블라샷 안날리나? 아 쏘면서 나오면 어떡해 스팟텍네 런어만 더 런어만 더 누구냐? 이 팀 왜이래? 아 여기 왔으면 들키는데 아 가이팅 해야겠다 오우 오 나이스 되게 세게 들어갔다 쟤한테 스팟을 못하는게 좀 그렇네 불 하나만 더 내면 죽을 플로라도는 잡겠다 랩쓴다 예스 밑함 끄고 오케이 저 코토부스키 아 이쪽 라인 거슬리는데 왜냐면 이것은 방학이라는거기 때문이지 저 고등학생입니다 군대도 안갔어요 안써 죽겠다 왜 마무리를 못쳐 나이스 바코토부스키즈는 일단 보이면 죽는건데 이게 뭐지 빨간맛인가 아 맞네 이거 뭐야 수도병 가니까 처음 들었는데 아 선에 좋네 이거 순양은 맞추기 힘들다 너무 헤드온 보다는 카이팅이지 뭐야 코토부스키 어디갔냐 아 선박네 아 저때 썼어야 했는데 아 저때 썼어야 했는데 저기있고 텍사스만 조심하면 돼 알래스카도 헤드온은 아니지 시타 너무 안난다 저걸 버티네 엔진이랑 좋다 너무 잘나가네 아우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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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 음 뭐야 그치 꾸준해 쮸프야 글쎄 내가 보기엔 그냥 다음클전을 유저 데려오는게 더 나을거 같은데 레벤이나 일단 이걸 쓰려면 10키로 이내로 다가가야되가지고 너무 그게 크다 리스크가 크다 0티는 내가 말 못하지 아직 황디에이 0티는 나오려면 아... 몇 월달이지? 9월달 돼야 나오겠네 텍사스 너무 좋다 오호 오우! 킬 다 뺏기네 야 불 왜케 잘나냐 오늘? 아 이거 리드 너무 좋나? 어 아니네 완벽했네 아 내킬 다 뺄게요 내 철각? 어 철각 그것도 나쁘지 않겠다 재미쓸듯 13만딜 아 이번에 불 잘 붙였다 따봉 주자 얘가 나한테 줬을거야 아마 콜로라도한테 공습으로 10,000 12,000 홍구한테 5,800 배 음...